4. 10. 10. 12. 12. 12. 12. 13. 12. 14. 안녕하세요. 저는 미울아의 앤슬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ум? 한국식이 오늘의 첫 시작을 시작할 때 이번의 첫 시작을 시작할 때 이번의 첫 시작은 우리의 첫 시작을 우리의 첫 시작을 2월 14일의 첫 시작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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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이 시간을 왜요? 사 old friend 그래서 제가 이 대회는 굉장히 매우 애매적이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launch event에 저는 일종의 첫번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첫번째 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시에... 사실 제가 provide business을 할 때 이번 주제기를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가장 spot on 첫 회 AE 저는 2가 회의 회의 음식을 위한 음식을 요청하여 저는 어떻게 사업사회의 상품을 찍을 수 있었고 저는 일반적인 것과 같이 상품을 보시면 제가 출식을 되게 소중하게 하지만 저는 고장은 나의 행사로 자, 진짜... 제가 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가까이 멀티지 못한다는 것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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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휴대폰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편하다 오늘 이야기를 봐오 тип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 hats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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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안녕! 다음 회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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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헌 방이 여기가 있는 걸 계속 이렇게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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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알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보라. 하하, 하하, 하랄. 랄라전을 보고. 랄라전을 보았습니다. 랄라전을 보고. 랄라전을 보고. 랄라전을 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inc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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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이렇게 많은 전화가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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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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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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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못 할까? 잘할까? 물론, 그 다음 를 만날 수 있는 영상이 네! 네! 그럼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3, 2, 1, 같이 알지 잠깐만 3, 2, 1, 같이 알지? 어떻게 알지? 3, 2, 1 승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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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 Là 생각이 좀 말해 제가 말하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것 입니다 '정-정지어' 근데'정-정지어'은 3가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도 못했어요 라면서도 기회가 공 공으로 공유시礼터와 우연히 공유시 Spieler 첫 번째 뜻은 아니라ORE는 그렇게 제 것은 오늘은 수도 있는 하지만 이런 가상의 이 브랜드의 이 quieren 이렇게 전체 의견이 Vladimir도 모든 세상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이 pessoa은 이런 사실 이것이 주관계에 저는 모든 게 het 사랑 모두 It's all about love 와, 갑자기 아깝다 왜이래? 사실 트렌드... 이 질문은 여러분이 아깝다 트렌드가 항상 못 참고 있는 것들 하지만 사랑은 항상 존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 뭐지 모든 것들도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은 그는 당신의 사효계 그는 당신의 fashion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들 그는 세상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는 세상을 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는... 뭐?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는 텐트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더 큰일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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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是有個很多可能性的 . . . 그좋은 안성 Lowe의 성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Love Story, 영화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One Day. 약간의 롬앤틱의 기종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다행히 할 수 있는 AI의 러블를 사실은 꽤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해 그 3개는 다행히 할 수 있는 의미 저는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말은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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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 말은 I'm all over something 어? 어? 지금 말은 영어 교수님처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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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해서, 제가 첫 번째 제품으로도 만드시켜주네을 이 업체로는ο 지식 저는 완전히 낮아 제가 보통은 1,000번에 1,000번에 1,000번을 사랑하는 조각이 되어 있는 파랑이 6번으로 생산을 내일로 선택을 한 번에 1,001번이 1번을 좋아하지 이게 의미죠 ientos의 옷은 너무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다른 옷이 고정에는 색상의 옷을想상도 성격에 대해 도장할 수 있는 옷을 입국을 시켜주면 하지만 시간은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이다 저는 완전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시간을 출연하고 내일이 촬영을 촬영하고 다음이 방송에 왔습니다. 다음이 방송에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다음이 방송에 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다 방송할 수 있는 MV가 2월에 출연이 있습니다. 정신에 따라가기 전 확인한다 행운 이후에 지금 전화. 저는 노력하지만 간편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현실 작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목마비서 시작하면 지금은 예언이 출ма시오고 당신의 노래는 당신의 노래는 나는 뇌 하여 그러면 내가 이 노래하는 게 또한 문제를 해먹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너무 환味 너무 즐거운 조금 이상 이상해 지금 이미 조금 더 이상 저는 이는 마 Collins에서 질문을 인정하지 지난 시간이 저녁 Saudi의 평가도 얻지 400년 전 거듭을 할 수 있는 이는 정말 이 집아니예요 한 번 더 두 주일 아니면 한 번 더 두 주일 두 주일 두 주일 그때 이렇게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 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럼요. 이제 안가서 갑자기 플러그가를 내버려야만 하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다가가. 지금 이 를 여기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고태가가서 고맙습니다. 영화의 역사와 함께 한 번 더 강조한 경험의 장애 저희는 많이 많이 하셔서 통과는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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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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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있습니까?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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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인정해서 꼭 이해할 거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production 첫 번째는 첫 번째 1 한 젊을 하고 있는 خ력이 보통 첫 번째 지속에 1,000 march 각각의 첫 번째는 다른도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첫 번째 예를 들면, 그는 chapter에이 즉, 이 모든 것이 모두 함께 혹은 그들에게 말하고 혹은 그들에게 아is을 통해 아니면 그들에게 말하고 역시 그 저희는. 이 책들은 기통의 봤을때 그는 도전을 고려하고, 그는 왜요?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한 번씩 한 번씩은 단단한 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제일 간단하게 정상적한 것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의 주체 저는 조금... ... ... ... 시상 좀 볼까요? 뭐지? 시상 차화 풍 이건 제가 앞으로도 몇 개의 명절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실 1에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가장 깨달거리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곧 올해 여러분이 항상 항상 궁금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어떤 것들은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들은 이제는 첫 번째 1 이후에 스페셜 1의 스페셜 1 이것은 스페셜 1의 스페셜 1의 스페셜 1의 원합니다 작품을 무엇일까요? 클릭하고 과일 그렇게 바則 더 좋고 Например Carved의 특별 edition 물론 사료레스는 dry 한 편 bnb은 수륡만 분명이 크어 그런데 각종 작품자 1의 저는 직접 시절 시절에서 그래서 하면Musvvvvvzz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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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Roddy? 네네 Transsort의 소통체 모든 일에서 이lares을 정리를 Apps 여러분이 지정하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질문이 아, 여기 전장의.. 이거 뭐하고? 문겠 Regent orient 이거 정말 중학생 hello 만약에 제가 사서 이 옷을 입어서 아... 문경 경사 문경 경사 ㅎㅎㅎ 너무 중학생 아... hell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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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입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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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만약... 저는 회사님을 말하자면 저는 회사님을 말하자면 만약 이 회사님을 말하자면 Baby Pink을 말하자면 저는 회사님을 말하자면 이것은 회사님을 말하자면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엔 반대쪽이 지금 이 버스는 바로거예요 이건 옷 사는 의미의 일정의 수행 어떤 색을 사용할 수 있는 일? 어떤 색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색이 가능한 색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끌게도 잘 어울릴 수 없습니까? ¿이끌게도 잘 어울릴 수 없습니까? 세인공이 잘 어울릴 수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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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문제, 안전 문제, 안전 문제 안전 문제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수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수료는 여러분이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료의 수수료는 우리의 수수료가 많고 많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더 행복해요 이 시각 세계 1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좋고 그리고 그리스도 좋고 좋은 일을 많이 받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다가가서 업그레이드 페이지 그는 특별한 친렉 그는 전종화라는 전공자입니다. 모든 Utah가 다행히 다행히 여러분이 성장에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는 저에게 한번 보내주는 수행이네요. 근데 역시 수행에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외국에 생각해보는 다른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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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제가 지지하는 상황 제가 같이 같이 그런데 제가 너무 무서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원하여 거울이! 거울이 다! 와, 너무 싶어 할 수 있어. 이게 제가 자기 소식을 마치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스카페에서 촬영을 울며 초초초초초초초초하 그 다음 시간에 오케이,해고 싶 여기가 that GO' 여기가 이건 붙에 여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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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촬영을 하고싶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찍을 때 제가 IG에 찍을게요 OK? 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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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장면이 될까요? 상관없는 사람 아... 이런 문제에요 이 문제는 3개월에 대해 소화해 드릴게요 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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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서 너는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요 이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 답변 나는 제가 heals 여러분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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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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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음 러! 계속! 시작! 미칠밤야 우리의 꿈도 깊은 여윤 며칠 우리 며칠 우리 며칠 우리 바라니놀 우리의 삶을 위해 소아 신의 삶 Only for you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위해 오늘의 삶을 위해 제가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배우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 모두 알 수 있는 미리 배송되고 아니면 제가 많이 받은 곳에서 많이 받은 곳에서 많이 받은 곳에서 제가 아직도 아무도 안고 모든 사람을 받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받은 곳에서 여러분이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노래와 함께 또 많이 더 새로운 스타인가 보니 원하여 You guys will 계속하여 ANGELO 계속하여 ANGELO 생일 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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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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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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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